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런데 대부분의 코스닥 쪽의 분위기 자체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내일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길이죠. 이런 선물옵션 동시만길을 앞두고 코스닥을 아주 외인하고 기관, 공매도들이 아주 두들겨 패는 그런 매도가 나왔습니다. 작정을 하고 둘이서 연합해서 갖다 때리는 그런 분위기였죠. 거기다가 지금 카카오 그룹에 아주 큰 악재가 생겨버렸죠. 카카오 그룹이라기보다는 카카오 회사가 되겠죠. 금융규제 움직임이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죠. 이런 소식이 딱 전해지면서 네이버하고 카카오, 온라인으로 플랫폼 금융을 하는 네이버 카카오가 아주 급락을 맞았습니다. 카카오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카카오게임즈도 같은 시간대 덩달아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되었죠. 그러나 카카오게임즈는 거기하고 이런 규제하고 사실 직접적인 연관은 크게 없습니다. 크게 없죠. 게임회사니까 게임회사하고 골프 관련, IP 활용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온라인 플랫폼, 금융규제 이런 부분하고는 사실 카카오게임즈는 크게 연관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카카오도 이제 카카오게임즈도 카카오그룹이다 보니까 같이 좀 반응을 한 그런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제 월드 플리퍼 게임 글로벌 출시한다는 소식이 또 나왔죠. 자 그리고 어디인은 아주 딴딴합니다. 아주 딴딴한 캐시카우죠. 아주 딴딴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고 3부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아주 높습니다. 아주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겠죠. 돌발 악재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죠. 중국발 악재.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희미해지려고 하니까 또 이런 카카오 금융규제 그런 또 악재가 그룹에 대한 악재가 또 나오면서 카카오게임이 좀 정신을 차리기 힘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카카오게임즈 실적이나 본업 부분 카카오게임즈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주가가 크게 내려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실적의 성장 카카오게임즈의 성장 이런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냥 무너질 카카오게임즈는 아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제가 보는 식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이 기업이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오딘 뭐 단단하게 1위를 하고 있고 캐시카우 역할을 아주 제대로 하고 있죠. 이런 게임을 1위하는 이런 게임을 매출이 만들어내는 게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 리니지가 4년 동안에 1위를 뺏기지 않죠. 근데 그거를 넘어선 게 오딘인데 지금 각종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많이 지금 흔들려 내려온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보면은 카카오 네이버 당국 규제 움직임에 외인들 화들짝 놀라서 순배들 1위죠. 지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법 적용 검토 결과 공개를 했는데 이거는 광고가 아니고 중개 행위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토스, 뱅크 샐러드 등은 문제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대폭 수정하거나 일시 중지해야 할 것을 보인다. 그리고 이제 일시 중지하고 나서 계속 하려고 하면은 당국에 이런 이제 등록을 하라고 하죠. 등록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진행해라. 그렇게 지금 이런 소식이 나왔죠. 이런 소식이 지금 나와버리면서 아주 지금 뭐 매도가 엄청나게 쏟아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 그래서 여권에서도 인터넷 플랫폼을 규제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민주당 쪽에서 118개 기회사 건너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선택의 보호 대체 토론을 이뤘다. 이렇게 이제 진행되면서 갑자기 급브레이크가 지금 걸리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뭐 아주 이 분위기를 안 좋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가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률을 청구하면서 2인만 극대하는 탐욕과 구태 상징원을 찰락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무자비한 사업 확장의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모으셨다. 이런 지금 상황이 나오면서 카카오가 아주 급락을 했죠. 자 이런 분위기를 좀 이어받았습니다. 자 그러고 지금 카카오게임즈 월드 플리퍼 글로벌 출시한다. 이런 소식이 장이 끝나고 이제 나왔죠. 지금 싸이게임즈와 싸이게임즈 자회사 시테일이 공동 개발한 신전 모바일 액션 RPG 월드 플리퍼를 국내 및 글로벌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 정식 출시했다. 라고 8일날 밝혔죠. 계속 이런 퍼블리싱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죠.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글로벌 사전 약 100만명 일단 모집을 한 상황이고 그렇죠. 자 지금 이런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카카오의 성장성 그리고 이제 아주 초히틀친 오딘이 있죠. 오딘 자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지금 뭐 외부적인 요인 뭐 이런 저런 거 많이 얻어맞으면서 상당히 많이 내렸죠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인데 지금 기술적으로 좀 본다면 직진 저점이 요만큼 내렸었죠. 그리고 그 언저리까지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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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삼중 바닥을 좀 만들고 있죠. 삼중 바닥을 만드는 그런 위치까지 내려왔고 아주 지금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정도로 좀 보여지는 위치고 그리고 볼린지 브랜드 하단에 이제 터치하는 그런 위치까지 왔죠. 자 이러고 그러고 이제 그 밑에는 120선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급 게임즈 자체는 그리 나쁜 부분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외부적인 요인하고 돌발 악재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지금 죽다가 좀 맥을 못추는 그런 움직임이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이 기업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본질적인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주식이 원래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볼린지 브랜드 하단 부딪히고 쌍바닥 차가워지고 그리고 금융규제 플랫폼 금융규제 그런 부분이 또 카카오 게임즈하고는 크게 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이제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이 나왔죠. 이 급락이 나온 게 카카오가 급락하면서 같이 내려죠. 그리고 이제 반등했다가 왔다 갔다 움직이다가 마감했는데 아무튼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외인 기관이 많이 파는 분위기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하락포이 좀 컸다. 그러나 외국인은 또 사고 있죠. 외국인은 13만점 외수 들었고 기관이 투신이 좀 많이 던졌습니다. 이게 이제 카카오 그룹이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던진 것 같은데 외국인은 카카오 게임즈 자체적인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JP모간이 오늘 16만점 정도 가져갔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 지금 성장성이 아주 확실하죠. 오딘이 아주 캐시 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만 진출 기다리고 있고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대만 진출 기다리고 있고 자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다시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죠. 아주 심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다 그러면 게임즈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또 그런 섹터죠. 그리고 3분기 실적은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죠. 6, 7, 8월 오딘으로 벌어들인 돈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매출이 영업이익이 아주 급증을 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라인아트 지분 인수 이런 부분도 곧 있으면 이런 소식이 나오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은 이제 매출 1위 기업을 배출해낸 카카오 게임즈 이런 부분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지분을 계속 늘리는 작업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이 하락을 했는데 3.10% 하락했지만 외인들은 또 샀죠. 기관 투신 쪽에서 또 많이 집어던지면서 좀 겁을 먹으면서 투미하는 모습이 투신에서 나왔는데 이걸 그냥 외국인들은 왜 팔지? 그러면서 이제 다 받아 먹은 약간 그런 분위기로 흘러갔다. 그래서 지금 본질적인 카카오 게임즈 내부적인 본질적인 부분을 본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계속 내려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닷구원까지 내렸죠. 이 바닷구원까지 내렸고 내일은 이제 선물을 주시면 동시만길인데 이런 이제 큰 변동성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기업가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주가는 다시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